이거 곤약젤리 맞지? 읽어봐 일본어인데? 곤약젤리인 것 같아 난 일본어 몰라 곤약 난 모르겠다 읽어보래? 읽어봐, 오빠 곤약젤리라고 생명같지 않아? 곤약젤리 아닌가? 난 이런거 안먹었어 진짜로 난 불량식품 안먹었어 불량식품 안좋아 내가 뭐하대 난 조금 고급죽에서 자랐어 진짜로 이런거 안먹었어? 전혀 나만 불량하게 자랐구나 곤약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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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테 관세 되게 좋다 !? 맛다볼래? 음 tightly 후라구나 후라구닭 냄새 지금 링크인가? 투조 티들은 대부분 맛있는 것 같아. 투조 게 괜찮네. 그러게. 이거는 카페인 프리여서 밤에 마셔도 되는 차인 것 같아. 페퍼민트랑 캐모마일이다. 오 잘 잘려. 빵을 400도에서 10분 정도 구워줄게. 닭다리. 마늘. 닭다리. 양파. 고춧가루. 김치 김치 기타, 허리, 마을, 마을, 마을 Kevin... 와우... 드릇 하나 꺼내서... 그래, 약간 수영을 올려야겠다... 음~! 안보인다... 아,ops! 재미있겠다, 여기... 아, 스윙? 이거 스윙이 못했네? 오랜만에 맑은 하늘인데...? 그치? 그치? 응 별로야 별로야? 응 게임 치즈 정말 고마워요 초코올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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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다양한 맛이 난다. 문어맛, 소스맛, 감자맛이 다 다양해. 너무 맛있다. 성공이다. 메뉴 잘 골랐다. 행복해. 먹어보자. 먹어보자. 궁금해. 맛있어? 성공이야. 맛있다. 맛있다. 전체적으로 맛있나 버리지? 그랬다 그랬어.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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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.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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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 gdzieś列. cur Ruben역산렛과 운동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